유상범 의원입니다. 오후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전 뜬금없이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라는 이름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급변하는 외교정세 속에서의 외교안보전략이 필요하다는 궁색한 목적을 내세웠지만 정작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이 그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만을 늘어놓기에 바빴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보니 중국과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의 외교성과를 비판하는 내용과 어떻게 이렇게 유사합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같이 동맹으로 진화시킨 한국 외교의 높은 성과로 평가하고 있고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의 결단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한다며 5월 7일과 8일 셧들 외교가 부활되면서 양국관계 정상화가 순탄화가 진행되자 막말을 동원해 흠집내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팀이 발언한 내용은 도난지유돈, 불안지유불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혼밥외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이야기했다가 거절당하는 외교 망신은 잊었습니까? 거짓 평화쇼에 현역되어 북한의 숱한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을 방치하며 국민께 안보불안만을 가져다 준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위기를 이야기합니까?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감정을 선동해 국내 정치의 외교를 이용하고 중국모에 빠져 한미동맹을 등한이하며 안보 공백을 야기한 것도 문정권과 민주당이었습니다. 친중, 종북, 반일외교로 고립을 자취한 대한민국의 외교를 정상화하고 불과 1년 사이 수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호갱외교라 폄훼한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핵능력의 공유로 확장 억제역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한국외교의 높은 성과라는 전세계의 평가를 민주당만 부인한 것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우리는 미국과의 외교를 통해 62억 2,8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액을 받아내는 폐거가 호갱외교라면 5년 임기 가운데 2021년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사이티바로부터 5,25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는 것이 전부인 문정권은 무능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IRA법, 칩스법은 미의회가 제정한 법률입니다. 한미정상회담으로 바로 개정할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며 한미동맹이 가치동맹 토대 이외 산업동맹으로 발전하면 긴밀한 협의로 개선을 이뤄낼 것입니다. 한일정상회담을 빈손회계라고 비난했지만 4월 28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가 진행된 것에는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사벌 리스크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돈본트 의혹에 마음이 타들어간다지만 불과 1년 전까지 직권 여당이었던 공당입니다. 중국의 대변인이 우리 대통령에게 무리한 언사를 하고 러시아가 어깃장을 놓음에도 중국과 러시아를 옹호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당입니까? 외교 안보를 걱정한다면서 막말과 감정적 선동, 비난과 폄훼의 장을 만들 시간에 지난 5년간의 실정부터 되돌아보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논평하겠습니다. 어제 쩐당대회 돈본트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위기를 무면하기 위한 임시 탈당으로 여겨 싸늘하기만 합니다. 윤리심판원 등 제대로 된 당 차원의 징계 조치 한 번 안 하고 무려 3주 가까이 지나서야 떨어지는 지지율과 심상치 않은 민심에 뒤늦은 꼬리자리기에 나선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기 때문입니다. 두 의원은 탈당하면서 선당 후사만 이야기했을 뿐 돈본트 의혹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검찰의 정치 공세를 운운하며 국민은 안중이 없이 오로지 당의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지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두 의원을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해온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보면 명확히 보입니다. 이 대표는 돈본트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뜬금없이 김연아는, 박순자는, 태영호는 이라면서 대문눈 황당한 동문서답 꼼수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당의 위기는 아랑곳 않고 혼자만 살겠다고 당대표 자리 유지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 당대표로서 돈본트 사건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징계합여하는 등 적극 대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되는 기자들이 돈본트 사건 처리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식 왓오바웃 화법을 사용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본트 전당대회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자세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뒤늦게 아무리 의총을 열어 난상토론을 하고 당 쇄신안을 도출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어줄 리 없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세신 의지 없이 꼼수와 꼬리 자르기만 반복하여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모습으로는 국민적 신뢰는 더더욱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복당을 염두에 둔 임의시 탈당은 위장 탈당에 불과하며 그것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큰 착각입니다. 오로지 돈봉투 전당대회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대로 답변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만이 민주당이 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